사와디카! 펀펀샷 하이! 키특 쌍러카! 잔 서연카! 태국 팬 여러분! 잘 지내셨나요?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. 여러분도 잘 보고 싶으셨죠? 네,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첫 팬미팅을 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. 빨리 여러분을 만나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. 11월 17일 방콕 첸 와타나홀에서 열리는 제 단독 팬미팅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. 마데카! 압서연 나가! 잘 나고!